무슨 붕어빵인가요? 슈붕팥뽕 저 원래 팥뽕파 했는데 요즘에 슈붕이 더 좋은 거 슈붕이 좀 더 안 물리고 많이 먹을 수 있는 팥이 좀 더 꾸덕꾸덕하지 않을까? 슈붕팥뽕 반지선생님 네? 반지선생님 아 슈붕팥뽕이라니까 팥뽕 팥뽕? 팥뽕 육진이도 팥뽕만 먹지 않나? 아니면 안 먹죠? 근데 저는 슈붕도 좋아요 나도 둘 다 좋아 난 팥뽕 저는 형도 둘 다 좋아해요 둘 다 좋아 피봉, 피봉 먹어서 피받 육진이는 온갖 음료수에 삽빵 먹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구멍빵도 팥뽕빵이랑 근데 삽뽕 먹는 건 또 다르지? 왜냐면 단팥슈붕 뭐지? 슈붕붕붕? 아 슈붕붕붕붕 슈붕붕붕이 두 개 섞여있다 그럼 먹을 거 같아 오 그거 맛있겠는데? 약간 앙버터 같은 거 아니야? 그렇죠 뭐 약간 그러겠네요 근데 지금 여기서 자기 슈붕팥뽕인지 말 안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반지선생님 슈붕 반지선생님 반지선생님 혹시 퍼포먼스 한 번 해주면 안 돼요? 난 부품빵 사 먹어야 돼 퍼포먼스 한 번 해주면 안 돼요? 부품빵 사 먹어야 돼 반지판에 반지판에 전문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? 멤버들의 의견에 대한 저는 팥뽕 슈붕은 이제 실급하고 이제 피붕 이런 거는 보통 어우 머리팅 전문은 와 있으면 붕어빵 사시미 칼로 햇도 먹는 거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해가지고 붕어빵 비늘 제거하는 법 이런 거 치고더라고 붕어빵 썰어가지고 물에 넣어서 먹었는데 맞아 배등등 배등 너덜너덜해져가지고